우리에서 두 번째에 온 것 같은데요. 아 두 번째요?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이렇게 축제를 하게 됐는데 이 철축제가 단양을 대표하는 축제거든요. 와보신 소감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본 국내에서 최고의 절경과 최고의 제시각을 조금 많이 사랑으로 많이 바꿨던 그런 곳이 아닌가 오는 내내 계속 눈 속에서 하트 뿅뿅 그리고 남한강과 그리고 철축 그리고 장미 그리고 많은 분들이 되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행복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다들 나태주 씨 팬 맞으시죠? 이렇게 악천우 속에서도 이렇게 공연을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. 잠시 후에 저희가 선물 기대하시던 선물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